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오늘은요 바바구먼 해석기법 23강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면 절이 여러개 있을 땐 주절을 찾으라고 했어요. 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접주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접주동이 있잖아 그럼 또 다른 주호동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앞에 접속사가 나면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그 다음 주호동사 앞에 끊으면 되죠. 되게 컴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주동이 있는 쪽이 뭐야? 없는 쪽하고 비교가 되잖아. 결론 얘기합니다. 접주동이 없는 쪽을 뭐라고 그래? 주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럴까요? 주인이니까 얘는 종속절이겠죠.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야? 접주동 없는 쪽이 주절이다. 그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구태일이 이렇게 안해도 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주호동사 찾으면서 공략하면 되는 거야. 보세요. The researchers believe. 연구원들은 믿는다. 뭘? The spiders. 거미들이 have grown larger. 더 커졌다고. 뭐 당시? 충관에 나오면 계속 끊으면 되잖아요. 이해 됐죠? 그들의 hunting season이 has become longer. 길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접주동. 접주동. 이쪽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그건 몰라도 가면서 주호동사 공략하면서 해석하면 지장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니? 됐죠? 여전히 주호동사 잘 찾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 문법을 한 친구들이라든가 교제를 뭐 외우면서 막 공부한 애들이 있죠. 그럼 좀 힘들 수 있어. 이해하라고요. 자 비법 보도록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뭘? 대절 내에서 이프절이 또 있는 거야. 그럼 이프다면 쭉쭉 가다가 또 조호동사 있고 뭐 하겠죠. 겁먹지 말아요. 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대절을 뭐? 만약에 people want. 사람들이 원한다면. to be a teacher.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they must be responsible. 그들이 뭐 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됐죠? 그리고 they 그들은요. should like. 좋아해야 한다. 뭘? spending. 춘동사 앞에 끊으면 돼요. 시간을 보내는 걸 누구나. 아이들이랑. 할만해요? 할만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think that if people want to be teachers, they must be responsible. and they should like spending time with children. 할만하죠? 됐습니다. 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배운 친구들은 점수가 똑같아도 실력이 달라. 이거 알이? 자 좀 올릴까요? 자 올라갑니다. 좀. 요즘 민세먼지 때문에 선생님 목소리가 좀 갈갈하긴 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도 뭐로 도와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아잇! 구독 있잖아. 구독은 비타민이야. 땡큐죠? 됐죠? 자 어쨌든 출발합니다. 세반 How do you feel? 어떻게 당신은 느끼시나요? 좁석 끄는 거 아니에요. If your classmates 당신의 그부가 뭐할 때 뒤에 투부정산하면 부탁하다죠? 부탁을 한다면 당신이 클럽에 합류했으면 하고 but 그러나 친구들이 즉 클래스메이트가 changed 마음을 바꾸면 며칠 뒤에 어떨 거냐 이거야. 기분이 안 좋겠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How do you feel If your classmates asked you to join a club but they changed their minds a few days later. 됐습니까? 자 구문훈련 한번 해보자. 여전히 뭐든 간에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 그 다음 뭐 듣기는 듣기든지 또는 서술형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일단 해석이 돼야 되잖아. 좀 인정하죠. 그러면 너무 중요한 거야. 자 모든 해석은 뭐부터 출발한다? 주어동사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뒷모습은 광채가 품풍 풍겨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if 나오면 주어동사 나오고 뒤에 또 있겠다. 많이 해보던 거 아니야. 그죠? if 만약에 어떤 environment 환경이 turn out이 밝혀지다잖아. to be deadly 치명적이라고 밝혀진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 다음 주어동사 앞에 끊으면 되니까 it might be too late 그것은 너무 늦을 수 있다. 자 by the time 주어동사가 뭐야? 단어예요. 어수의 문법 어려워. 얏 이게 무슨 문법이야. 주어가 동사할 때 쯤 라고 해석하면 다 이쁘죠. 잘 기억해놓으세요. 자 당신이 뭐 할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는 자 묻고 세모를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환경이 밝혀지면 to be deadly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치명적이라고 상황이겠죠. it might be too late 상황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by the time you found out 네가 발견할 때쯤이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발견하기 전에 조치를 취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거 얘를 이거 빠져버렸네. 프로그램이 좀 충돌을 일으키나 봐. 어때 내가 해주면 되지. 됐죠. 출발합니다. 원팅 주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명사는 일단 주어라고 봐. 주어동사가 나오면 꾸밀면 되잖아. 여기 뭐가 생략되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돼. 이해됐습니까. 주절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접주동 아린 쪽 반대편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주어동사 나왔죠. 이렇게 새끼 주어동사네요. 내가 감탄했던 하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자 봐봐요. 맨 앞에 주어가 나왔어. 바로 동사가 나오면 되는데 접속사 성격이 나오잖아. 그럼 몇 번째 동사가 본동사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본동사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내가 늘 감탄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대절이 돼. 아버지가 이걸 대절을 잘 하셨나 봐. 그죠. 이분 같은 건 해석 안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분 에버 같은 건 after years of telling the same jokes and singing the same silly songs 역가전결 되는 거죠. 얘랑 얘랑은 미안 병치법이에요. 몇 년 후에도 무슨 몇 년 후야. 똑같은 옛날 농담과 그리고 똑같은 아주 우스캉스러운 노래를 부른 후에도 즉 몇 년 동안 똑같은 농담하고 노래만 불러줬나 봐. he could 그런데 make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를 뭐하게 웃게끔 이거 사역동사니까 원형 무정사 쓴 거죠. 여기다 투 쓰고 실실 웃고 다니면 쓰자마자 바로 틀리면서 인생 험해진다. 정말이야. 알았죠. 자 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입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조동사 나왔나요. 태양이 went down 고음은 넘어가는 거죠. Prairie windmills 자 그 대초원의 밀밭 위로 넘어갔을 때 걔간에 해가 질 때죠. 됐습니까? The farmer 그 농부와 가족은 together 모이곤 했다. 어디에? Around the dinner table 저녁 식사 테이블 주변에 왜? to talk and laugh 웃고 뭐 하려고 대화하려고 몸하면서 그들이 나누면서 식사를 함께 이해되죠? 자 일이 끝난 다음에 식사들이 식사를 하러 저녁 테이블에 모여서 대화하는 따뜻한 장면이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요즘 공부하느라고 때로는 엄마아빠랑 식사할 게 많이 없죠? 어쩌다 하게 되면 따뜻하게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많은 대화를 함쓰면 좋겠어. 한번 읽어볼게 내용이 좋으니까 Every evening as the sun went down over the prairie when we feel the farmer and his family would gather around the dinner table to talk and laugh while they share the meal together. 굿죠? 자 올라갑니다. 마지막이네 이거 자 뭐 generally 자 일반적으로 자 이건 따로 노는 거니까 그죠? We are presented 우리가 제공받을 때 뭘 제공받아? A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 대안에 대한 설명 대체적인 설명의 어떤 목록을 뭐 제공받았을 때 뭐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공받은 거야 그리고 아 요거랑 같은 내용이네요 얘랑 얘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확신했을 때 설득당한다는 얘기는 확신한다는 얘기잖아 뭘 확신하게 되면 대체를 all 전부다 버트가 뭐니 제외하고잖아 이게 그죠? 자 한 그 설명 중에 하나를 뺀 이게 accept의 뜻이 있거든 이게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뭐 불만족스러울 때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네요 왼부터 뒷다 길죠? We should pause 우리는 멈춰야 된다 뭐 생각을 곰곰이 하기 위해 아 그러니까 뭐야 대안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뭐야 하나 빼고 전부 시원치 않아 불만족스러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나 한번 읽어볼까요 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조동사부터 듣고 그 다음에 예상하면서 궁금한 대로 나오는 걸 자꾸 캐치하고 이해해야 동을 전합니다 More generally when we are presented with a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 for some phenomenon and are then persuaded that all but one of those explanations are unsatisfactory we should pause to reflect Good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언제 수업을 듣는지 모르지만 너무 귀한 시간이야 최선을 다해서 아끼면서 보내길 당부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 하고 응원합니다 하트 한번 빨간 걸로 해볼까 우 괜찮죠 좋습니다 수고 많았구요 다음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goodbye goodbye bye 안녕히 계세요